국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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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국파발 구파발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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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경찰령원역입니다. 이곳은 경찰령원역입니다. 이곳은 경찰령원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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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역은 가락시장, 가락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가로선으로 가락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 가락 market, 가락 market. This station number is 35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e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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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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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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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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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i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i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충무로, 충무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크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 is, 충무로, 충무로. 이 station number is 331.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Please, watch your step. 2시간 The doors are opposite. The door že autor reached for zuk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동열차 이용중 전동열차 10번 국민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을지로삼가 을지로삼가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을지로삼가 을지로삼가 고객님의 부터에는 330 등장의 옆에 지지기 바랍니다. 2호선으로 3皿으로 sentiment 성장 Trust 경고 2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호선,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2역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종로 3가, 종로 3가. 이 stop은 종로 3가. 왼쪽은 왼쪽은 왼쪽입니다. 왼쪽은 왼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제무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로 가실 분은 2번 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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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안구, 안굽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ongok, ongok. The station number is 328. The doors are on your left. 진학과 꿈을 이루는 대동세무고등학교로 가실 분은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 주시기 바라며 이른 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셔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경복궁 정부서울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했던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하시어 대통령의 흔적을 관광하시면서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쪽은 경박강 하나, 경기 대답입니다. 타일이 327 검our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쓰시고 조개иход 1 abandonment 코로나 부분에 대한ion 출림문 한글자막 출림문은 왔습니다. 출림문은 왔습니다. 안둔게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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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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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tation number is 325.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station number is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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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방이나 우산 등이 출입문에 끼어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홍제, 홍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홍제, 홍제. The station number is 324.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 is on your left. The place to make sure it's saf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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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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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